지금 마음이 어떨지 알아요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으세요 마침 잘 만났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부탁했잖아 네 입으로 걱정할 거 없댔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따라와 왜 그러세요 네가 뿌린 거지 그 기사 기사하라니요 공기사가 한 일 왕심 품고 일꾼인 거잖아 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떼지 마 내가 서동천 회장의 딸이 아니라는 거 퍼뜨릴 사람 너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